엡지 저렇게 생긴거 저렇게 생긴거만 깨는걸로 바닥에 할거면 이렇게 하고 파격 안됩니다 이번엔 한번 가 올라갔는데 아직 안 늦었어 지금 이때 12시 방향에 빨간색 장판 하나 유지되고 있었거든? 이게 보면은 저희가 전멸을 직전에 오른쪽 위에 미니백에 노란색이 12시에 하나, 6시에 하나가 생겼었어요 2개가 생기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넷넷 나눠서 들어가볼까요? 네네 이동한 딜러들은 즉 마지막으로 이동하기로 한 딜러가 가운데 가만히 있던 딜러 바디 중에 딜러가 컷 수고했어 왜 이거 다시 대야? 같이 나왔다 아예 한 명 왜 없어 또 나오는 위치가 살짝 달라져가지고 이거 마름모 뭉쳤는데 죽었잖아 흩어져 봐요 말이 안 되잖아 위에는 된 사람은 살았는데 마름모는 됐는데도 죽잖아 턴 한 명만 연결되는 거 체크되면 크게 X자로 찢어져 버려요 그냥 됐다 마름모 흩어진 거 생각 마름모 잘 너무 느려요 제가 믿지도 못했어 됐어 아니 요거는 해보자 요거는 해보자 자 나오던 거 같은데 나이스 깼어요 아 야 아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우리 40줄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 다운 거를 야 계속 밟고 던져 내가 노란색을 먹고 안에서 보라색을 먹었는데 괜찮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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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머리 너무 아픈데요? 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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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AK 그거다 보라색 아 누가 여기 2단계고? 아 야 찾아오세요 에이 야 류인님 어떻게 데려갔어? 나 류인님 어떻게 데려갔어? 야 여러분 야 여기 아니야? 아니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올게요 방송 레전드네 20시간 넘게 네 그대로 파우터 회복을 아껴놔 셋 다 열심히 하면 돼요 셋 다 열심히 로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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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시장 굿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원투 원크라닌데 어 맞아요 방제 우가문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로 바꿔야겠네 ㅠㅠ 진짜 좋네 재밌는 스템렛 올린 맛이 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야 목표한 바 이룹시다 파이팅! 갈 자리가 없었어 이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점검있죠 자고 올 것인지 이 시간 프라이 다 봐 볼 거냐 저희가 택틱을 다 공유를 해놓은 상태라서 자고 일어나는데 퍼클판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어 맞아요 한 시간만 더 해보고 확실하게 쉬고 와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 12시에 그냥 가지 이것도 이해도의 차이였어 여기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푹 쉬고 오십시오 고생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저 갑니다 빠이 안녕히 가세요 말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말하려는 건 왠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퍼클 나왔어요 님들 나왔어요 이거 오늘 그냥 푹 쉬어요 이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이나마 날 잡아서 더 하실 분 왼쪽 가고 이 파트 여기서 쫑이다 이리로 오른쪽 가세요 가능하면은 크루는 그래도 같이 보고 싶지 크루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자기가 제일 편한 시간대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실래요? 일요일로 미루어지는데 일요일 자기는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걸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최대한 편하게 오는 시간이 몇 시냐 할 때 쇼부를 봐요 님들 님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 빠질게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이건 내가 빠져서 님들한테 내가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자 이제 창술사 어떡해 1년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되냐 이거 보상받으면 입장도 안되나 님들? 아 내가 인파로 다른 파티에 4관문을 깬 다음에 그리고 창술로 그 파티 5,6관문을 가고 그리고 4관문까지 깬 인파는 다시 다른 파티를 가기 위해서 스트라이커를 1,4관문을 깨고 인파를 보내고 스트라이커 1,4관문 깼으니까 그걸 위해서 배틀마스터를 1,4관문을 깨고 지금 그거네? 2,4관문을 깨고 경력직 창술 갑니다 시간 무제한 앉아 잠을 잔지 20년이 너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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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잠이 잠이 아 네네 고정팟은 아니고 방금 구한 파티인데 저 방송하는 사람인데 괜찮으려나? 오리알 파티가 아 쏘바 이것도 저 완전 풀로 달리는 거면 가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외로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동화줄 어디 없습니까? 살려줘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꿈인가 싶다 나는 이틀차에 무조건 깰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 쏘바 이틀차에 깨면은 아브리 깬 거 핑계대고 하루 쉬면서 다음날부터 아재파티가서 하하 호호 하면서 화요일에 극적으로 육관문을 깨는 그런 존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알고보니 무호의 공간에 갇혀서 육관문에 사람이 있어요 외치면서 이게 지금 나는 왜 내 나이 서른둘에 수바 6층에 갇혀서 이렇게 게임할 줄 알았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씨벌생 육관문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냐고요? 그냥 다 어 무슨 느낌이냐 딱 그거다 어디 파이프 터지 아니고 냉매 새는 느낌이야 육관문이 딱 그 느낌이거든 아 다시 이거 어차피 패턴이라 시간 걸리거든 버블만 더 나 그거 힐 더 이거 알아서 센스 거 잘해요 위에 없다 오각타 그 다음 중이죠 그 다음 중이죠 그 다음 중이죠 뭐야 이거 수바 왜 깨 아 그냥 버티는 건가 보다 매트가 없나보다 그냥 할게 그 땐 좋아할게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수현조 위넘유 나이스 그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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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멀리 빠져 나 철렁새 칠 거야 아 심지어 씨벌 나 왜 두툴이냐 두툴 열심히 했는데 아 아 무쁘하기 싫어 무쁘하기 싫어 무쁘하기 싫어 무쁘하기 싫어 무쁘하기 싫어 감사합니다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다행히 썼다 오기 님도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만큼을 닦는 게 맞는 거 이게 전재산이거든요 이거밖에 못 박아야 아이고 야 이게 전재산이 사진 한 번 찍으십시오 MVP의 이단이 가운데 아 저는 오케이 밖에 서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시면 해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냈다 시위댕 근데 막판에 진짜 개 쫄렸다 진짜 막판에 운석 떨어질 때 졸령새 없었으면 나 뒤졌어요 그거 수고하셨습니다 아